그니까 아 뭐야? 왜 투미드야? 아... 진짜 제대로 좀 합시다 예? 제대로하네 영긋 탑이 없네 압박 어 맞다 이거 괜찮다 카이팅 하다가 확 들어가는 거 오 일단 첫템을 바로 구인주로 가면 안돼요. 이 곡궁을 올려줘가지고 패시브효과 갖다가 라인존좀 쉽게 만들어준 다음에 곡궁 올리고 룬안 올리고 아주 깔끔합니다. 100개 쓰면 파랑투표하냐고? 야 씨발 오늘 별풍 터지도 않는 날인데 왜 놀리고래 별풍선 갔다가 어? 미실라고 씨발 건빵새끼가 이게 라인존좀에서 골카 때문에 애들이 함부로 못해 나한테 아 미드입샷 100개 고맙다 음 그래 아 건빵이 미래다 얘들아 어? 건빵한테 뭐라 하지마 어? 건빵이 미래니까 미드입샷 고맙다 뵐께 파랑투표 가자고? 음 좋까 아냐 아냐 이거 들어가는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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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들어가는건 아냐 뭐라보 considered 뭐야재비 잠시야 이거 혁 사고있다 이거 파랑투표가 뭔데 파란 탭패가 뭔데 파란 카드만 쓰라고? 아 이즈리얼 템트리 그대로 쓰라고? 야 오닛이 없잖아 스킬에 뭔소리 하는거야 야 오닛 스킬이 없는데 W가 오닛 대신 하라고? 뭔소리 하는거야 평타랑 뭐가 달라 ㅅㅂ 장난? 야 평타랑 뭐가 달라 W만 쓰면은 난 독포적이라 난 독포적이라 눈을 떴다 저도 저도 그 오닛 스킬이 하나정도 있어야지 저도 미스포춤 갔다가 하면 몰라 ㅅㅂ 그리고 Q라도 있으니까 Q 되나 오닛? 되지? 오바야 파란 탭패 트롤이야 욕먹어놔 나 지금 그럴싸한거만 하고 있잖아 지금 욕 안먹으려고 플라스팅이 개오버야 플라스팅이 개오버야 일단 100개 받았으니 한번 해보는거 어떠냐고? 일단 100개 받았으니깐 킥뷰 하나 줄게 그럼 땡 퉁치자 어때 별풍새 100개의 방송을 망칠 순 없지 모자 건드리지 말라고 킥뷰 있어?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하아 그냥 줄건 없고 하아 고맙다 100개 미대입신인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다 자기 운이야 침 흔들어 하아 자 이제 히힛 으아악! 쭉 떼었습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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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좋아 아 되게 진짜 좋아 파랑뜩 професс석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자꾸 장난치는데 장난 아니야 이건 진짜 좋아 už 진짜 좋아 자 이지리얼이 왜 얼곤하고 무라마가 가냐면은 비전에도 transfer 무라마가 터지고 어 다 터져서 그래 모든 게 ... explore ㄷㄷ 으아악 으아아악 처형되었습니다 처형이네 야 이즈리얼은 왜 무라마나가 좋냐면은 Q도 터지고 평타 터지고 비전도 터져가지고 어? 평타 앞점.. 아 앞 비전? Q평이 모든게 무라마나가 다 터져요 어? 다 터진다고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거야 이즈리얼 평타만 터진 메리트가 없어 그리고 이즈리얼은 그렇게 스킬을 맞춰가지고 스킬로 무라마나가 터트렸는데 패치브가 올라서 공속이 올라가면 공속도 올라가지고 무라마나가 또 많이 터트릴 수 있어 그래서 이즈리얼이 쓰는거야 무라마나 무라마나 쓴 애가 이즈리얼 말고 누가 있냐 제이스처럼 폭딜 막 하는 애들 그거 말고는 무라마나 쓴 애 많이 없어 무슨 투패한테 무라마나 하자는거 시발 롤 이해도가 좀 없는거니 미드에 입시시 미드에 입시해 이 새끼야 미드에 입시해 이 새끼야 미드에 입시해 이 새끼야 뒤질 뻔 아 연막탄 아니면 진작 잡았는데 시발 아 진짜 존나 빡치네 진짜 얘도 평타 터트리니까 한번 해보자고 이거 아 나 이래고 미드에 입시시 이거 집착 존나 하지마 넘마 이 새끼야 너 그럼 미드에 입시해서도 여자친구를 못 사겨 너 이렇게 집착이 심하면 안돼 남자가 어? 남자가 막 쿨하고 이렇게 어?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집착이 심하면 인마 너 여자친구를 못 사겨 인마 미드에 입시해서도 어? 그만 포기해 새끼가 이 새끼가 끝까지 안돼 파랑특패 안돼 난 독포적이라 안돼 오우 지렸다 지렸다 야 그래도 100개 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해주고 싶은데 이 해벽에 누가 100개 쏘겠냐 시발 너같은 애들 또 쏘는거지 쏴 주는거지 어? 하운드 야하다 진짜 하하 뭐야 골카 피한거야 방금? 시발 날렸으면 큰일 말뻔했네 Commerce 붕 마오우 고생book ㅋㅋ 뭔 소리냐고? 아픈 소리 굳어 팝 죽었다 죽었어 우와 새끼야 하.. 개좋아 진짜로 와.. 씨발 새끼 존나 쎄 와아.. 와아.. 존나 쎄 무한의 구속 와아.. 남이 반응 오줬구요 아.. 수은 가야지 오케이 수은 갈게 그럴 것 같군 그럴 것 같군 야수호가 문젠데 아.. 씨발 야.. 속임수를 얻은 총골드가 벌써 500원이나 돼? 뭐야 이 씨발 새끼 왜 플래시 있어 구인수를.. 기다려봐 아.. 같이 하나 써이네 하나 써이네 하나 써이네 아 근데 진짜 좋아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씨발 개좋아 진짜로 어.. 저거 저거 도전 막을 수 없습니다 속임수를 얻은 굴도 많이 많다 씨바 존나 쎄 아 씨바 존나 쎄 미쳤나봐 아 제발 제발 오케이 죽었다 점화 걸어놨어 죽을 수 밖에 없어 그렇지 절대 안죽지 좋아 됐어 이 상태에서 인피 가면 끝나요 인생 끝났어 인생 더 살 필요 없이 끝났어 여기서 지금 이템트리에서도 진짜 장난 아닌데 여기서 인피까지 딱 가잖아 인생 끝났어 끝났어 여완 없어 인생 다윗 다윗 나 수고했나봐 기재 괜찮아 라인이나 의라이즈 풀 뺐는데 고성균사포 갈라 그랬는데 무난히 스택이 쌓여가지고 무난히 더 좋을 것 같아 700원 모았을거 있어 이가 이게 속임수 덱으로 으아하아 으아 속임수를 얻은 총골들 이거 진짜 좋다 750원 벌었어 이걸로 아무것도 안간데 템 그냥 CS만 그냥 170개 먹었는데 750원 벌었네 괜찮다 이거 왜 궁을 아 우리팀인줄 알아 이즈를 맞고 죽었어 와 대박 탱해 탱해 좆밥아 탱하라고 할줄 보름 바롤레이드 처음에 탱해 와 이 게임 좋네 탱해 와 개쎄다 내 스타일이 완전 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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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존나 내 스타일이야 진짜 와 개 좋다 아...